렛츠고! 비투비가 갑니다! 여기는 비투비의 의류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. 머리 위에 은강이 형. 누구게? 누굴까? 나지롱! 까꿍! 이 영상은? 성진아, 최근에 발명한 개인기는? 도깨비 관심! 그지, 아까 반응. 안녕, 난 창섭이라고 해. 지금 내 모습이 웃기지? 그래, 나도 웃긴 거 다 알아. 나도 원래 웃겨. 난 원래 웃기 생겼으니까. 난 원래 웃기 생겼는데, 얜 누굴까?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창섭이 형이랑 성재 웨이킹 찍고 있었는데, 이제 끝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슛 들어가려고 대기 중이에요. 네, 안녕! 민혁이 형! 사진빨 잘 받는 멤버는? 없는 거 같아요. 없는 거 같아요? 저희는 카메라가 실물을 다 가내지 못하는 그룹. 형, 쉴 때 뭐 해? 아, 나도 뭐 보통 사람처럼 강아지랑 놀고, 친구들 만나고, 뭐 그냥 그래. 나도 사람이야. 아, 고마워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음광씨 평소에 옷을 제일 잘 입는 멤버는? 그건 바로 너 감사합니다 비투비 피자타임 비투비 피자타임 맛있어요? 네 불편하면 다시 보여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음 우리 옷 안 갈 해도 됩니까? 안녕하세요 현식씨 네 안녕하세요 무슨 생각 중이에요? 몸을 묻은 것 같아요 기름씨 팬들한테 한 말 해주세요 안녕 멜로디 잘 지내고 있지?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뿅 화보처록 때 자신있는 표정은? 하나 둘 셋 아아 너무 이뻐 와 현식이 형 최근에 즐겨듣는 음악은? 네 존 메이어의 러브 온도 유켄드라는 노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앨범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투비 일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부자되는 선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틀째입니다 지금 쌩얼이구요 네 면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면도 안했습니다 오늘 좀 부었어요 송교씨랑 어제 뭐 드셨어요? 네 엄청 부었는데요? 네 오늘 어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민혁이 형 지금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요 자고 있습니다 네 민혁이 형 오늘 콘서트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하고 계신가요? 형의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여긴 어딘가요? 여기는 이제 저희 콘서트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뭐야 네 오늘 콘서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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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시작 전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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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봠 polishing 그래 하하하하 address act out he 하하 ów 어떤 제 cuadern 얘기일까?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 벌써 찍었어요 또 만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공연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멜로디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네 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복근도 이제 끝낼 생각입니다 살찌꺼에요 살찌꺼야 고기 많이 먹고 완전히 살찌꺼야 네 감사합니다 창섭씨 4개월만의 피자 어떱니까?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비투비 콘서트는 안으면 토요 다음 콘서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뽀뽀 지금까지 원스키 비투비였습니다 또 봐요 영화도 만나